저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 연습생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중에 어떤 형 한 명이 보컬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기억을 못해서 보컬룸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이만큼 연습실에 뚫려있는 보컬룸이 있었는데 보컬 선생님이 등을 이렇게 기대고 연습생 형은 거기 앞에서 서있었어요 그래서 유리 앞에 서있으면 그 형이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딱 빠졌거든요 엄청 혼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되게 무섭던 선생님인데 혼나고 되고 형이 있었는데 그 유리로 이제 연습생들이 가서 막 장난을 친 거예요 맞아 맞아 누구는 사진 찍고 사진 찍고 근데 이 형은 나와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때 웃었으면 자기 죽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잘하고 제발 40 40 half